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공사장의 드럼통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A는 배가 고팠다 36이라는 나이의 카드빚과 사체로 인해 직장과 집을 모두 잃고 길거리 생활을 한 지도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추운 길바닥에서 생활하지 않아도 됐다 직업이 생겼기 때문이다 도둑질은 직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 돈으로 단칸빵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죄책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A는 여전히 배가 고팠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첫 탄파가 몰아치자 A는 여기저기 공사장을 기웃거렸다 겨울이었기에 인부들이 빨리 자리를 덮고 A가 계획을 실행하기에는 딱 좋은 때였다 재개발로 인해 근처 수백 미터가 아파트 신축 공사장이 되어버린 서울 외곽 중장비가 있는 곳에는 A가 노리는 것들이 항상 있었다 해가 진 시가 번호판 없는 스쿠터에 휴대용 기름통을 싣고 공사 현장으로 들어간 A는 얼굴을 가린 채로 드럼통들이 있는 건물 지하실로 들어갔다 편난하지는 않지만 막힘없이 자물쇠를 따고 문을 열었다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자 오른쪽 벽에는 낡은 소파 하나와 인부들의 작업복이 놓여있었고 왼쪽 구석에는 큰 드럼통 10개가 대충 서있었다 A는 휴대용 기름통을 들고 드럼통 앞에 섰다 총 10개의 드럼통 중 하나는 비어있었고 나머지 9개는 묵직했다 첫 번째 드럼통의 뚜껑을 열자 석유 냄새가 코를 찔렀다 기분이 좋아진 A는 드럼통 위에 휴대용 기름통을 얹어놓고 기름 펌프로 기름을 뽑아내기 시작했다 누르스름하고 약간 투명한 경유가 펌프를 통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통을 거의 다 채워갈 무렵 펌프를 통과하는 기름에 색이 검게 변했다 A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펌프질을 멈추고 드럼통의 큰 뚜껑을 열어 확인해봤다 그리고 드럼통 안을 비춘 A는 그만 놀라 비명을 질렀다 드럼통 안에는 검게 탄 사람의 시체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A는 놀라서 드럼 뚜껑을 덮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 상황을 모른 척하고 떠날까 고민하는 사이 저벅저벅 발소리가 들렸다 A는 급히 드럼통 사이에 기름통을 숨기고 비어있던 드럼통 안으로 들어가 뚜껑을 닫았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 남자가 전등 스위치를 켜며 말했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다른 데선 안소린가? A는 긴장이 풀리며 안도했다 하지만 그 순간 A가 숨은 드럼통의 작은 마개가 열리며 액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가 갈 줄 알았지? 그 남자가 경유를 붓기 시작했다 A는 급히 나가려 했지만 드럼통의 뚜껑이 무거워서 열리지 않았다 기름은 점점 발목까지 차오르고 그때 불 붙은 종이가 들어왔다 A는 마지막으로 괴로워하며 몸부림쳤지만 결국 조용해졌다 남자는 드럼통 위로 올라서 씩 웃으며 말했다 두 번째 이야기 헌책방 이 이야기는 우리 삼촌이 직접 겪은 이야기다 삼촌은 고서 수집이 취미여서 틈만 나면 헌책방을 찾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삼촌은 한 헌책방에서 미국인이 인디언과의 전투를 기록한 일기 형식의 고서를 발견했다 비록 오리지널은 아니었지만 그 시대에 복제된 것이 확실해 보였기 때문에 꽤 비싼 값을 주고 그 책을 샀다 그리고 그 책은 삼촌의 서재 한 편에 소중하게 보관되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삼촌은 매일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다고 한다 퇴근하고 방에 들어가면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고 잠을 자면 거의 매일 악몽에 시달렸다 몇 달 동안 그 증상이 계속되었지만 병원에서도 특별한 문제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삼촌은 방에 무언가 안 좋은 물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무당을 불러 집으로 데려왔다 무당은 방에 발을 들여농자마자 험악한 얼굴로 삼촌에게 소리쳤다 이런 걸 왜 가지고 있는 거야 무당은 떨리는 손으로 서재에서 인디언 얘기가 적힌 그 고서를 꺼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다 이건 사람의 피부야 표지를 사람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그날 밤 삼촌은 그 책을 절에 맡기고 공양을 부탁했다 그 이후로 방은 다시 상쾌해졌고 악몽도 사라졌다고 한다 삼촌은 이 이야기를 하며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책은 한 권뿐이었어 그런데 그 헌책방에는 같은 시리즈의 책이 4권이나 더 남아있었어 도쿄의 어느 헌책방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나는 비슷한 이야기를 10년 전쯤 친구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 그 친구도 인디언과의 전투를 기록한 책을 갖고 있었고 사람의 피부로 만든 표지라고 했었다 그 책을 가지고 있는 동안 친구 역시 매일 악몽에 시달렸다고 했다 어쩌면 삼촌이 샀던 책과 같은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미국 서부 지역에는 인디언 두개골 같은 전리품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한다 백인 친구의 집에 놀러 갔을 때 거실 난로 위에 인디언 두개골이 걸려있는 것을 봤다 가짜일 거라 생각했지만 친구는 할아버지가 정원을 정리하다 발견했다고 했다 사람 가죽으로 만든 책을 본 적은 없지만 백인 중에는 인디언의 피부로 책을 만든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이네가와 준지의 이야기 중에도 사람의 피부로 만든 가면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탈리아의 어느 도시에서 열렸던 축제에서 한 젊은 마피아 조직원이 배신자의 얼굴 가죽을 가면으로 만들어 쓰고 다녔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사진관 아르바이트 나는 얼마 전까지 사진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사진관에는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인화할 수 있는 포토프린터가 있었다 손님들은 대부분 이 포토프린터를 이용하기 위해 가게를 찾았다 손님이 사용한 후 점원이 프린터를 체크하는 시간은 인화가 잘못됐을 때나 용지를 보급할 때 그리고 가게 문을 닫을 때였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기 전 포토프린터 주변을 정리하던 중 사진 10장 정도가 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그 사진을 집어들고 보니 손목을 그은 사진이었다 머리카락이 길어서 여자의 팔인 것 같았다 사진 속에는 손목뿐만 아니라 팔과 어깨에도 여러 번 칼로 그은 상처가 있었다 사진을 보고 나는 기분이 나빠져 점장에게 가져갔다 그러나 장난일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진은 사무실에 보관하기로 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자다가 갑자기 눈앞이 새빨개지는 꿈을 꾸고 깜짝 놀라 일어나기 시작했다 몸이 나른해지며 식은땀이 흐르고 다시 잠들지 못한 채 아침까지 떨며 기다리곤 했다 이런 일이 일주일간 계속되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의사를 찾아가 수면제를 처방받고 아르바이트를 잠시 쉬기로 했다 그러자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날씨도 좋아서 이불을 햇볕에 말리기로 했다 이불을 들춰보니 그 아래에 있던 손목을 그은 사진이 한 장 깔려 있었다 나는 공포에 휩싸였고 바로 그 사진을 찍고 불에 태웠다 그리고 가게에 가서 사무실에 있던 나머지 사진들도 모두 태웠다 점장은 그저 진작에 태워버리지 그랬어라고만 말했다 그 후 나는 사진과 나르바이트를 그만뒀다 지금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이사할 생각이다 그 사진에 관한 일은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 네 번째 이야기 검은 강아지 이 이야기는 우리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야 할머니는 8명의 자녀를 두셨고 그 중 첫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다 하지만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일찍 돌아가신 삼촌이 한 분 있었다고 해 할머니는 지금도 가끔 그 삼촌을 생각하며 살아있었다면 참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신다 그 아들이 정확히 다섯 살이 되던 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고 해 할머니는 밤낮으로 아들을 간병하셨는데 어느 날 문득 마당을 바라보니 눈이 빨간 검은 개가 서서 집 안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날 밤 할머니는 무서운 꿈을 꾸셨다 꿈 속에서 할머니는 집 안의 불단에 계셨고 그 불단 위에 아들이 앉아 있었다 불길하다고 느낀 할머니는 아들을 불단에서 내려오게 하려 했지만 꿈에서 깨어버렸다고 한다 며칠 후 할머니의 아들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지금도 할머니는 그 검은 개가 죽음을 예고하는 존재였다고 믿고 계신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기 전에 아들을 불단에서 내려줬어야 했다고 후회하신다 그 후로 할머니는 그 검은 개를 본 적이 없다고 하셨다 다섯 번째 이야기 야밤의 산속 나는 몇 년 전부터 비박 즉 백패킹의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 이 이야기는 2013년 11월 말에 있었던 일이야 그날은 주말 밤이었고 나는 자주 가는 산에서 야간 산행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지 않았다 내가 목적지로 삼은 곳은 물 없는 계곡 근처의 평평한 곳이었어 짐을 풀고 주변을 정리하는데 저 멀리 등산로에서 빛이 움직이는 걸 발견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반사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빛이 움직이는 걸 보고 누군가 걸어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빛이 흔들리는 모양을 보니 누군가 야간 산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빛이 내가 지나온 계곡 쪽에서 멈췄다 순간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깨닫고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계곡을 건너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산속에서 한밤중에 나무를 헤치고 다가오는 사람이라니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주머니칼을 손에 쥐었다 사람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불빛을 보고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모든 불을 끄고 어둠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잠시 후 그 사람은 다시 하산하는 듯한 불빛을 비추고 사라졌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결국 별을 보다가 하산하기로 결정했다 지금도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왜 그 야밤에 산을 올랐는지 궁금하다 여섯 번째 이야기 직장 여우배 이 이야기는 내 직장 여우배가 실제로 겪고 있는 이야기야 그녀는 내 살자리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보이는 체질이라고 해 어느 날 밤 그녀의 아들이 갑자기 엄마 모르는 할아버지랑 아저씨가 놀러왔어 라고 말했다고 해 그녀가 놀라서 어떤 사람들인지 물어보니 할아버지는 슬픈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고 아저씨는 눈이랑 손이 없어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녀는 깜짝 놀라서 아들을 데리고 선선으로 가 성묘를 하고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선조들께 사죄했다고 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더니 아들이 할아버지와 아저씨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자신의 할아버지일 거라고 직감했지만 눈과 손이 없는 아저씨는 도저히 알 수 없었다고 해 그 후에도 아들은 가끔 방문자를 목격하고는 그녀에게 이야기하곤 한다고 한다 일곱 번째 이야기 손을 흔드는 모습 이 이야기는 내가 중학교 때 선생님께 들었던 이야기야 선생님이 대학생이었을 때 대학 선배가 교원 실습으로 초등학교에 나가게 되었다고 해 선배는 실습이 끝나갈 무렵 담임반에 한 아이가 집에 불이 나서 2층에 있던 그 아이와 오빠가 죽는 사고를 겪게 되었어 1층에 있던 부모님과 아기만이 살아남았다고 해 선배는 장례식에서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다시 꺼내 보았다 그림의 주제는 우리 가족의 일상이었다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은 아버지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고 어머니가 화단에 물을 주는 모습이었어 그리고 2층 창문에서 그 아이와 오빠가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문제는 그 그림이 불이 나기 전에 그려졌다는 것이었어 2층 창문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두 사람은 바로 그 화재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죽은 아이와 오빠였던 거지 선생님은 그 그림을 보고 등골이 오싹했다고 해 도와달라고 손을 흔드는 모습 같았다고 여덟 번째 이야기, 수상한 폐가 나는 어릴 적부터 시골에서 자랐다 작고 고요한 마을, 사람들도 다정하고 평온한 곳이었다 그러나 우리 마을 한구석에는 오래전부터 버려진 폐가가 하나 있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기피의 대상이었고 아이들은 그 집 근처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그 이유는 그 집이 저주받은 집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그 폐가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한 가족이 살았던 집이었다 그 가족은 부모와 두 자녀로 이루어져 있었고 처음엔 평범한 가정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밤마다 비명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집 앞 물건들이 자주 사라지거나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심지어는 가족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기 시작하면서 그 집은 점점 어둡고 우물한 기운에 휩싸였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어느 여름밤에 일어났다 그날 밤 가족 중 누군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남아있던 가족들도 차례대로 그 집을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집은 그렇게 폐가로 남겨지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이 불길하다고 생각하며 아무도 근처에 가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서 그 집은 거의 잊힌 존재가 되어갔다 하지만 나는 그 폐가가 항상 신경 쓰였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호기심이 많았고 다른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매력을 느끼곤 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친구 두 명과 함께 그 집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우리 셋은 한밤중에 몰래 폐가로 향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우리는 집 앞에 도착했다 집은 생각보다 더 낡아 보였고 문과 창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우리를 더욱 긴장하게 만든 건 집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였다 그 집은 분명 텅 비어 있었지만 마치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친구 중 한 명이 주저하며 말했다 진짜로 들어가야 할까? 뭔가 이상해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여기까지 왔고 내가 계획한 일을 끝내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다 그냥 잠깐 들어가 보고 나오는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나는 친구들을 설득하며 문을 열었다 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어두웠고 공기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집 안은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바닥에는 부서진 가구와 오래된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집 안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거실로 보이는 곳에는 낡은 소파와 TV가 놓여 있었고 부엌에는 냄비와 그릇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 셋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 집 안에는 이상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했다 계단은 삐걱거리며 불안하게 보였지만 나는 망설임 없이 올라갔다 친구들도 따라왔고 우리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문들은 모두 닫혀 있었다 나는 제일 첫 번째 방에 문을 열기로 했다 문을 열자 방 안은 더욱 차가웠다 그 방은 아이가 살았던 방인 것 같았다 방 안에는 작은 침대와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누군가가 그린 낙서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낙서는 이상하게도 불쾌한 느낌을 주었다 아이들이 그린 낙서라기보다는 어딘가 어둡고 왜곡된 이미지였다 그때였다 갑자기 방 안에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우리는 순간 멈칫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의 장난감 중 하나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작은 인형이 서서히 움직이더니 땅에 떨어졌다 이거 장난이 아니야 나가자 친구 중 한 명이 소리치며 방에서 뛰쳐나갔다 나머지 친구도 당황해서 그를 따라갔다 하지만 나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무언가가 나를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눈을 대지 못하고 그 인형을 바라보는데 인형의 얼굴이 갑자기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나는 그제야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다 계단을 내려오며 발걸음이 꼬여 넘어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다 우리는 집 밖으로 달려나갔고 숨을 고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밖에 나와서도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곳은 분명 정상적인 곳이 아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집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날 밤 이후로 시작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 속에서 나는 그 폐가에 다시 돌아가고 있었고 그 집은 더욱 기괴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집 안은 계속해서 변형되고 무언가가 나를 쫓아오는 기분이 들었다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 있었다 그런 일이 며칠간 계속되자 나는 친구들에게도 물어봤다 놀랍게도 그들 역시 비슷한 꿈을 꾸고 있었다 우리 셋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우리는 그 집에서 무언가를 잘못 건드린 게 분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마을의 한 어르신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분은 우리 마을에서 오래 살았고 마을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계셨다 내 이야기를 들은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집은 단순한 폐가가 아니야 그곳에 사는 가족이 모두 불행해졌던 이유가 있어 사실 그 집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이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 사람들은 그 집에 무엇인가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지 그 가족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야 나는 그분의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졌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집에 다시는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만약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는 절에 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말했다 나는 그날 이후로 폐가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꿈은 여전히 가끔 찾아온다 그 집에서 도망쳤지만 그 집의 그림자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 폐가가 무너질 때까지 그 집과 얽힌 기억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아홉 번째 이야기 기묘한 숲 속의 오두막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이 있었다 그곳은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지만 그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금기처럼 여겨지는 장소가 하나 있었다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숲 속 그곳에는 낡고 버려진 오두막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오두막을 저주의 오두막이라고 불렀다 오래전부터 그곳에 다가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이유를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가면 안 된다는 말만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나와 내 친구들은 그곳에 대해 너무도 궁금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금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고 금지된 것은 항상 호기심을 자극했다 마을 어른들은 그 오두막에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했지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내 친구 중 한 명, 재훈이는 특히 호기심이 강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그저 오래된 미신일 뿐이라며 웃어넘겼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는 모험을 하기로 결심했다 마을에서 금기시하는 그 숲 속 고두막으로 가보자는 생각이었다 우리는 주말 아침 일찍 만나서 숲으로 향했다 숲은 조용하고 깊었다 멀리서 보면 평범한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 숲이었지만 숲으로 들어갈수록 나무들이 점점 울창해졌고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길을 따라 한참을 걷다가 우리는 마침내 그 오두막을 발견했다 오두막은 매우 낡고 허름했다 지붕은 잇기로 뒤덮여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문은 삐걱거렸다 그 집은 마치 세월의 흐름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우리 셋은 멈추지 않았다 특히 재훈이는 오두막 앞에서 잠시 서서 집을 바라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그냥 낡은 집일 뿐이잖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나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친구들을 따라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문을 열자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내부를 살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나무 판자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나가 있었다 재훈이는 집 안을 돌아다니며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나는 그곳에 있는 내내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집 안의 공기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고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불안감해 친구들에게 빨리 돌아가자고 했지만 재훈이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지 2층이 있을지도 몰라 올라가 보자 오두막은 1층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구석에서 좁은 계단을 발견했다 계단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그 계단이 너무나 불안하게 느껴졌지만 재훈이가 먼저 올라가서 나와 다른 친구도 따라 올라갔다 2층은 더욱 어두웠고 작은 방들이 여러 개 있었다 재훈이는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두 번째 방에 문을 열어보았다 그 방은 텅 비어 있었지만 한쪽 구석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는 낡고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나는 그 상자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재훈이가 흥미를 보이며 말했다 이거 열어봐야겠다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잠겨 있을까 그는 도구를 꺼내 자물쇠를 강제로 풀었다 상자는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재훈이는 일기장을 꺼내 들고 첫 장을 펼쳤다 일기장은 누군가가 오랫동안 적어놓은 기록처럼 보였다 재훈이는 흥미로워하며 일기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한 남자가 숲속 오두막에서 살며 일상을 기록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일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내용은 점점 이상해졌다 남자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가까워졌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 남자는 숲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자신을 쫓아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적혀 있었다 일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마치 남자가 점차 정신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재훈이는 그 내용을 다 읽고 나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냥 누군가의 망상이야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하지만 나는 그 일기를 읽는 내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마치 그 남자가 겪은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다 나는 재훈에게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고 친구들도 동의했다 우리는 서둘러 오두막을 빠져나와 숲을 지나 다시 마을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만 그런 줄 알았다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 꿈에서 나는 오두막 근처에 서 있었다 꿈 속에서 나는 다시 오두막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꿈이 매일같이 반복되었고 점점 더 생생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재훈이도 비슷한 꿈을 꿨다는 말을 했다 나도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 그 오두막이 자꾸 꿈에 나와 거기서 뭔가가 나를 부르고 있어 재훈이의 말을 들은 순간 나는 그 오두막과 관련된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 이후로 재훈이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잠을 자지 못해 얼굴이 창백해졌고 항상 피곤해 보였다 그리고 어느 날 재훈이는 나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사실 나 그날 오두막에서 일기장을 가져왔어 그냥 흥미로워서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일기장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재훈에게 그 일기장을 당장 돌려놓자고 했지만 그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는 일기장에 적힌 내용을 더 알아봐야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뒤 재훈이는 자취를 감췄다 그의 가족은 재훈이가 사라진 후 경찰에 신고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걱정하며 그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훈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과 마을 사람들이 숲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도 재훈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실종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숲 속 오두막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은 그 오두막이 저주받은 고심을 인정하게 되었다 재훈이 실종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그 오두막을 다시 찾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다가가기를 꺼렸지만 나는 그날 재훈이를 찾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오두막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곳에서 느껴지는 무언가를 다시금 느꼈다 그곳은 여전히 어둡고 움침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나는 재훈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지만 그 오두막이 무너질 때까지 그 집과 관련된 기억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우리 모두를 그 오두막으로 끌어들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